이승용 전 KT 위즈 육성 총괄이 프로야구 SSG 랜더스 신임 감독으로 선임됐습니다. 계약 기간은 2년으로 계약금 3억원 등 총 9억원 규모입니다. SSG는 선수 중심의 사고와 강한 신뢰관계를 형성해 하나된 팀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로 판단했다고 선임 배경을 밝혔습니다. 1994년 인천 연고였던 태평양 돌핀스에 입단한 이승용 감독은 이후 현대 유니콘스와 히어로즈를 거치는 등 인천과 깊은 인연을 맺었고 이후 해설위원, KT의 코치, 단장, 육성 총괄 등 현장과 프론트의 주요 부직을 두루 역임했습니다. 이승용 신임 감독은 21일 취임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합니다.